저는 비건한 지 4년차예요. 그래서 올해 근육만 봤을 때 6kg 치는 거예요. 70년도 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연간 인당 공석치량이 7kg대였어요. 12kg도 연간 평균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10배로 넘었네요? 그 대회가 막 비건사 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 아니고 육식하는 사람들 다 같이 붙은 거잖아요? 한국 역사 최초로 1등 하신 거예요. 지자체 이렇게 해서 찢어졌라고요? 두 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사실 너무 설레여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요. 비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줄리안 퀸타르트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산 지 21년차. 베이포다토 올해 한국에 살았는데요. 환경 살아가는 활동 운동가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여기 이 채널에서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쇼 모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줄리안의 트레이너 선생님이자 배지 빌더로 활동 중이신 우리 이도경 트레이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 보디빌더 및 비건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건강운동 관리사 이도경입니다. 저는 오로지 건강 때문에 비건 채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 비건한 지는 5년차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실 줄리안 얼굴은 많이 알아도 줄리안이 채식만으로 이렇게 근육을 키웠다는 건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 저는 비건한 지 4년차예요. 2011년 때쯤에 이제 완전 비건을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게 비건으로도 못 만들 수 있다. 그런 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천하고 싶어서 올해 한번 되나 보자. 그래서 올해 3월 18일부터 제가 이제 동영 트레이너님한테 고취받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인바디자잖아요. 그때는 이제 33.9kg의 근육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근데 보니까 39.9kg의 근육량을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총 6kg가 올라간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살을 6kg 찐 게 아니라 근육만 6kg 찌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육만 봤을 때 6kg 찐 거예요. 저도 정말로 이제 좀 철취하게 식단을 하고 운동도 제대로 하고 한번 마음 먹으니까 진짜 이 변화를 보다 보니 저도 놀라운 게 와 채식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가능하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옷 사이즈까지 바꿨어요. 원래 라지였는데 집에 옷들이 입으면 터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약간 사람들이 보기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옷을 바꿔 씹어서. 아 대단해요. 물론 몸이 차이가 나긴 하죠. 옆에서 앉으니까 좀 더 작아 보일 텐데. 아 예. 트레이너님도 작년에 보디빌더 데이스 1등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채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상 받으신 거예요? 예. 저는 비건 5년차로 지금 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4년차인 상태에서 보통 보디빌더들이랑 좀 다른 식단이었지만 저는 고탄수화물 저지방식으로 대회를 준비를 했고 대회에서 이제 가장 높은 체급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회가 막 비건사 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 아니고 정말 육식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체급으로 한국 역사 최초로 이제 1등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보다 동생이지만 형처럼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대박 하세요. 근데 줄리아는 채식을 하기에는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환경 때문에 사실 이제 제시계단과는 지금 처음 가시게 됐어요. 환경 때문에? 아 요즘에 진짜 날씨가 이상해. 한국도 덥고 막 유럽도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번에 헝가리도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소고기랑 뭐 양고기 같은 거 좀 줄이면 도움된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조금 줄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헬스장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 모드들이 주로 항상 말하는 게 그 근육만 드시려면 닭 가슴살과 계란 김자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저도 늘 아 그래 줄일 수 있겠지만 사람은 건강하려면 당연히 고기 먹을 수밖에 없다. 안 생각 추구해서 하셨던 거죠. 지금 한국 놀러 왔어요. 나 보고 야 무슨 다큐 봤대요. 꼭 봐라 너무 재밌대. 거기서 첼시 가는 운동선수도 나온 거래요. 그래서 에? 운동선수인데 첼시 간다고? 누가 첼시 간다 그러면 요가 하겠지 싶지만. 그쵸? 막 누가 막 운동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갑자기 중간에 What about the big guys? 큰 놈은 어떻고? 딱 하면서 갑자기 욕도 선수가 나와요. 에? 욕도 선수인데 비건해요? 심지어 매달 획득하신 분이고. 근육이 이만한 거죠. 근육이 이만하죠. 거기서 나온 스트롱맨이라는 거 있는데 밧줄로 기차 땡기고 이 사람은 기네스 기록도 깬 사람이고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하는데 비건인 거예요. 에? 이 말이 돼? 네 완전히 나의 상식을 뒤호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니까 더 관심까지 됐고 그리고 아무리 알아봐도 아 우리는 근육 만들려면 사실은 이제 고기 안 먹어도 사실은 괜찮다. 잘만 먹는다면. 그럼 우리 트레이너님은 개인적으로 뭐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막 하라고 한 거예요? 비건하라 하라고. 아니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비건해.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당뇨를 알아왔어서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고등학교 3년 때 진로 결정을 할 때 건강과 관련된 학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체육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제 이전에 제가 채식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아버지한테 닭가슴살을 먹어라. 뭐 계란 흰자나 이런 거 단백질 위주로 먹으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틀렸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너는 먹는데 왜 나는 못 먹게 하냐?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안 먹을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1년 동안 겪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13kg를 빼시고 대단하시다. 네 병원에서 이제 당뇨가 왜 조금 호전되셨다. 뭐 비결이 뭐냐? 물어보셨더라고요. 항상 닭가슴살, 샐러드, 달걀. 이거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이게 이제 정석이잖아요. 근데 채식하고 보디빌더라 그러면 사실 이게 조합이 되게 신선한 조합이고요. 이거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셨으니까요.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이제 벌컵을 했을 때랑 채식만 하면서 이렇게 근육을 운동을 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 비교를 해보면. 그 보디빌더들이 평균 수명 아세요? 오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47세인. 그래서 우리가 47세인. 진짜예요? 네. 저는 오래 살려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건강과 실질적인 건강이 다 금시 매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일단 알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닭가슴살이나 이런 고기류를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보디빌딩 식단으로 하게 되면 못해도 하루에 600g, 그러니까 한근에서 많게는 1kg, 1.2kg 이렇게까지도 먹는데 그렇게 먹는 양 대비 근육이 그렇게 많이 는다고는 좀 생각이 이제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비건을 하고 나서는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니까 운동 수행 능력도 훨씬 더 잘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루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비건 하시는 분들 좀 종류가 있잖아요. 아 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때가 많아요. 뭐 제가 비건이라고 하니까 아 그럼 계란도 안 먹냐. 근데 원래 비건이라고 그러면 계란, 우유, 생선, 모든 고기들도 다 안 먹는 사람이 이제 비건이라고 하고. 아 생선도 안 먹고. 맞아요. 그 꿀도 버려서 왔으니까 안 먹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건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느슨하게 하는 거고. 저랑 도경 트래너님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분 다 완전 비건이에요. 식단의 목표는 몸 키우기. 그러니까 이제 근육 빠르게 성장시키기. 성장시키기. 성장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칼로리 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대사량보다 높게 지금 한 3,000 칼로리 이상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고탄, 저지, 기름 적게 먹으면서 많은 단수화물과 그리고 많은 다양한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식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해요. 요새 워낙 쌀 안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 완전 큰 반대로 저랑 같이 둘이 식단 가잖아요. 저희 공깃밥 다섯 개 추가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보는데. 그럼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주로 운동 가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는 소화를 되게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나나나거나 그리고 다른 과일, 제철 과일 700ml 정도 먹게 되는 거 같아요. 운동하기 전에 그거를 먹고 이제 약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소화 되면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가끔씩 이제 저한테 스무디를 한 번씩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무디 먹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밥 먹으러 갔는데 식사할 때는 저로 주로 이제 탄수화물 그래도 한 공기밥 세 개 아니면 세 개보다 조금 더 많게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다양한 채소가 뭐 곡물, 콩 같은 거를 이제 다양하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집에서 할 때 뭐 렌틸콩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토마토랑 파프리카랑 주키니 호박이라거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요리 직접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사 먹을 때도 있는데 최대한 기름 빼고 이제 정제 안 되면 안 될수록 현미 중에 통현미라거나 그리고 현미 잡곡 이런 것도 좀 먹으려고 오도록 하고.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옛날에는 한국 이제 식습관 보면 생각보다 되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채소, 과일 다양하게 그리고 채소들 비빔밥 같은 것만 봐도 정말로 다양한 거 비벼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고기 조금 이제 올라가는 정도였지. 약간 정말로 고기 메인 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고기 없이 식사하는 게 진짜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한 번 봤는데 70년도 때까지 말해도 한국 사람들은 연간 인당 이제 고기 섭취량이 7kg대였어요. 지금 제 몸무게 반합니다. 네? 전 85kg 정도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82kg에서 82kg 정도 연간 평균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10배를 넘었네요? 맞아요. 10배 넘었어요. 근데 지금 독일보다 많이 먹고 있고요. 벨기에보다 많이 먹고 있고요. 이탈리아보다 많이 먹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사람들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요? 네. 소시지자라가 독일 아닙니다. 더 이상. 물론 아직 스페인 사람들이 들으면 많이 먹고 프랑스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한국하고 프랑스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고기 반찬 없으면 반찬 없다고 생각하는. 맞죠. 저도 옛날에 얼마나 좋아했는데. 기억나는 게 순두부집 어디 있었는데. 야 거기 고기 반찬 나온다 리필하고만. 금도 끝나고 맨날 먹었거든요. 왜 환경 때문에 시작을 했냐면. 사실 이제 고기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특히 소랑 양 같은 경우는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발생해요. 게다가 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해요. 1kg의 소고기 얻기 위해서 25kg의 사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만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살림펄체의 원인 1위가 소예요. 아마존은 살림펄체의 80%가 소고요. 왜냐면 이제 이 소 먹기 위한 대두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두 생산량의 75%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고를 때 환경적인 주문을 봤을 때. 소보다 돼지, 돼지보다 닭, 닭보다 벌레. 전 별로 안 먹고 싶어서 제대로 먹었는데. 그게 결국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환경의 문제로. 기후 변화가 난리가 나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원헬스라고. 지구의 건강이 곧 우리의 건강이고. 동물의 건강도 곧 우리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게 하나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 조금씩 줄이는 게 어떨까. 80kg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먹어서 물론 근육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게 먹는 것보다 사실 정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채색을 해서 근육을 5kg, 6kg 했다라기보다는. 아니요. 저희가 운동 안 하고. 그치? 과일만 먹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저 그렇게 됐어요. 운동 하나도 안 했어요. 근육은 헬스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식단이 더 크냐? 운동이 더 크냐? 사실 둘 다 똑같잖아요. 사실 둘 다 중요하죠. 왜냐면 식단 없는 운동도 아무 낙도 없고. 또 반대로 운동 없는 식단도 솔직히 상망치고 한데. 근데 보면 두 분이 똑같이 운동을 해도 조금 이렇게 아웃풋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두 분은 체질적으로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이 잘 생기는 체질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어릴 때 콤플렉스였어요. 뭐가요? 너무 마른 게.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한국 처음 봤을 때 진짜로 젓가락 흘렸어요. 삐득 말라서 살 하나도 없고 근육 하나도 없는. 저는 그랬었거든요. 60kg 초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정상담 때 보면. 한 그때는 70kg 대 안 되는 60kg 후반. 근데 이번에 제가 최대 몸무게를 찍었고. 최대 근육량을 찍어봤는데. 저도 되게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처음에 운동했을 때. 야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올라갈까? 나도 이제 40대 돼가는데. 야 이게 좀 늦지 않냐.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지키고. 잠도 잘 자려고 노력하니까. 올라가는 거 보니. 나 원래 근육 안 붙은다고 생각했던 체질이었는데. 체지도 막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체질. 우리 일반인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단이라든지. 혹은 운동이라든지. 그런 솔루션을 조금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운동은 여기서 잘 가르칠 것 같고. 식단은? 일단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요새 식이섬유 결핍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일주일에 30개 정도의 다양한. 채소 과일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고기량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최소 한 끼, 최소 한 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최소 한 끼, 최소 한 끼. 최소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라도 우리가 고기 없이. 한 먹기 노력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고기 이왕 먹을 거면. 조금 더 유기농이나. 항생제 좀 덜 들어간 거라거나. 이런 것 좀 먹으려고 노력하고. 환경 생각한다면. 소 뭐 이런 것보다. 돼지, 닭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한 끼가 괜찮으면. 두 끼 정도.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비건하라고 절대 안 하는데. 근데 누가 봐도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도 건강에 되게 좋을 수 있고. 한국에 진짜로 다양한 채소 과일이 많잖아요. 채소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과일 말씀하셨고. 통곡물, 콩, 버섯 같은 거. 버섯 너무 맛있잖아요. 저 버섯 전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잘합니다. 언젠가 한번. 조개해 주세요. 조개해 주세요. 그런 것들 먹으면서 우리가 근육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운동 솔루션을 좀 주세요. 근육을 지키거나 증진시키는 거는. 무조건 이제 저항 운동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에 1에서 2회 정도 대근육을 사용하는.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저항 운동을. 한 번에 1, 2세트 정도 시작해서. 횟수 같은 경우는 이제 8에서 15회 사이로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모든 운동의 진리 같은 말이 사실. 점진적 과부하에요. 주에 한 번 정도 시작하셨다가 이제 두 번으로 늘리시고. 이제 중량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무게를 이제 조금 조금씩. 2kg씩 1kg씩 올려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결론은 뭐 채식이 무조건 답이다. 이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으면서도. 또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또 적절하게 좀 운동을 했을 때. 정말 근육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 채소 먹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그 편견만 깨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저는 지금. 채소만 먹고. 되게 건강하고. 이 친구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고기 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습관들 함께 드리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채소 한 키. 채소 한 키. 해주실거죠? 네. 알죠? 네. 우리 그럼 트레이너님도.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빠 안녕. 나 몇만 유튜버 한 것 같다. 건강 관련해서 진심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비건을 평생 할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좀 비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고. 비건 채식 자체가. 영양이 결핍되거나. 완벽하지 않은. 식단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제가 끼고 싶어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티셔츠 이렇게 해서. 찢어주라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정말. 제 희망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건강해지는 여정을. 한 분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두 분 말씀 드리면서. 또 많은. 또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진짜 다음번에. 꼭 다시 한번. 앵콜 방송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해 주시구요. 네. 저번 안에. 유튜브. 지금 103만인데. 아. 110만 가기까지.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쳤죠. 많이 쳤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달으시면. 아. 쥬리안 나왔으면. 나와서 너무 좋았다. 이런거를. 적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사심없이 말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그러면.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cabinet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